자 그러면 오늘 이분 모시고 아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라고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전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회사들 얘기 좀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KB증권의 김일혁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제가 계속 여기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비텍에 대한 경계심을 계속 갖게 하는 말씀들을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거기에 또 한 가지를 더해서 법무부가 이제 구글 반독점 혐의로 지난주에 기소를 했는데 또 이제 페이스북이 또 기소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기업부터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주십니까? 네 기업부터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중간중간 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일단 법무부가 구글이 검색엔진 그리고 광고사업에서 독점력을 유지하려고 반독점 기법들을 활용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쟁을 저하시켰다고 해서 기소를 했는데 기본 검색엔진을 구글 이걸로 설정하려고 스마트폰 제조사 여기 나온 내용으로는 애플이었죠 통신사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했다 그래서 이제 혁신이 저하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논리로 일단 법무부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현재 반독점법으로 구글을 견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반독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비자 후생이 저하됐나라는 건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소비자가 불평함을 느끼거나 가격이 더 높아서 더 많은 값을 치러야 된다거나 혹시 이런 게 있나라는 걸 반독점법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법무부가 지금 하는 것은 얘네들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다 검색 시장에서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규모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시장 지배를 커지니까 이제 앞으로 소비자 후생은 저하될 거야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크게 공감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글 서비스는 대부분이 무료잖아요 검색 다 돈 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메일도 다 공짜고 클라우드도 15기간가요? 공짜로 또 주고 유튜브도 우리가 보는 데 레드 같은 경우에 돈을 내지만 웬만해서는 돈을 내지 않고 하다 보니까 구글은 이렇게 굉장히 빠른 검색을 제공해주고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이런 걸 제공해주면서 지금까지 지배력을 키워온 건데 사실 반독점법에서도 혁신을 통해서 지배력이 확보됐다 이거는 이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규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글도 이 점을 좀 집중적으로 공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의 크기가 커지면서 다른 기업들을 막 잡아먹고 이런 게 문제지 내가 혁신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았다 이거는 독점이 설령 비율은 그렇더라도 독점 제재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구글은 아마 독점 이슈가 별로 없을 뜻으로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번에 기소가 된 게 사실 11개 주에 법무장관이 같이 기소를 했습니다 거기 이제 명단에 보면 같이 올라와 있는데요 11개 주 법무장관 모두 다 공화당 출신이세요 공화당 분들이시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이거 반독점은 민주당 쪽에서 할 거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반독점이 진행되는 게 공화당이 하는 거는 법무부나 FTC라고 해서 연방거래위원회 한국으로 따지면 공정거래위원회 이렇게 행정기관을 통해서 지금의 반독점법을 근거로 일단 해보자 라는 게 공화당의 입장인 거고요 민주당은 지금 있는 걸로 안 된다 규제가 안 된다 제가 뒷부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반독점법을 개정해야 된다 더 센 걸로? 네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좀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선 전에 이걸 해서 이슈를 만들어야 되니까 윌리엄바 법무장관이 좀 빨리 하자고 했는데 법무부 내에서도 지금 반독점법으로는 어렵다라는 분위기가 좀 많이 있었고 좀 무리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독점 기소 이 자체가 기술기업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가?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반독점법으로 구글이 하고 있는 무료 비즈니스 그런 것들이 그런 전략을 좀 견제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쩌면 지금 반독점법은 기소해봐야 면제부를 줄 가능성이 많겠군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법무부 내에서 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반독점법이 경쟁기업 인수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반독점에서는 제대로 하긴 좀 어렵습니다 견제가 왜냐하면 1976년도에 반독점법이 크게 개정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큰 기업 인수할 때는 법무부하고 FTC에 먼저 보고해라 라고 해서 기간을 주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심사한 다음에 아니면 거부하는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놓은 그런 법이 있는데 그런 거에서도 지금은 다 빠져나가고 있는 게 페이스북이 인스타 살 때 큰 회사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얘네들이 조그만 회사 사서 키워버리잖아요 그런 거였다가 또 얘네들이 대부분은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이다 보니까 큰 회사 이런 조건들에 별로 부합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고 여러 경쟁기업들이 고소하고 하니까 실제로 법무부하고 FTC가 따져봤는데 구글하고 더블클릭 인수했던 거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 인수했던 걸 다 법무부하고 FTC가 문제없다 결론을 내린 거여서 옛날에 문제없었는데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논리를 펴기가 조금 궁색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독점 기소를 법무부가 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선거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네트워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플랫폼의 지배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모험자본들도 대부분 이 효과를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다면 결국 열매는 나중에 따먹으면 되니까 그러면서 모험자본이 계속 자금을 공급해주는 이런 시스템 하에서 저는 이게 규제가 상당히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법무부나 FTC처럼 이렇게 반독저법을 현재 반독저법을 근거로 해서 규제하려고 하는 건 좀 어렵고 결국은 민주당이 혹시라도 집권을 하게 된다면 반독저법을 개정해서 해야 그게 진짜 기술기업들을 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지금 상황에서는 적어도 구글 같은 기업들은 참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반독저법으로 규제 대상이 될 만한 회사들 쭉 나래비를 세워보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 회사 없어지면 아쉬울 것 같다 이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구글이 1등이던데 구글이 제일 아쉬울 것 같다라는 회사더군요 그러니까요 지금 법무부가 구글을 기소하고 나서 이틀 만에 페이스북을 이제 FTC가 기소할 수 있는 것처럼 일단은 5명의 의원이 있는데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고 하고 뭐 얘기했는지는 얘기 안 했지만 일정은 일단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빠르면 다음 달 안에 기소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이 인스타고 왓츠앱 인수하면서 지배력 강화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반독저법을 위반했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기술기업들의 규제 움직임들이 계속 있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이게 중국 때리기를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 반중 여론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거하고 비슷하게 미국 사람들 마음속에 대형기술기업들에 대한 경계심이 생기고 있어서 정치권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들은 제가 차트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기술기업들의 서비스를 사람들은 첫 번째 차트 좀 보여주세요 굉장히 지금 잘 쓰고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차트를 보여주시면요 없어지면 아쉬울 것 같다라고 하는 기업들 보니까 구글이 85%, 아마존이 81% 정말 사람들이 잘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 아마존, 유튜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좀 아쉬울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소수의 대형기술기업이 너무 큰 힘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계심 역시 굉장히 강합니다 85%나 그런 데 동의한다는 조사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대선에서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거기에다가 사람들의 정보를 제공했다 페이스북이 그래서 이게 알려주셔서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다음 페이지에 또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렇게 개인 정보를 모으고 활용하는 방식 대형기술기업들이 이런 거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건요 사람들이 대형기술기업들 중에서도 특히 소셜미디어 기업들에 대한 경계심이 좀 있고 굉장히 박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건데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앞에 그림 1번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어떤 기업이 사라지면 아쉬울 것 같냐고 했더니 저 뒤에 있는 애가 트위터, 인스타, 페이스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페이스북 그거하고 비슷하게 유튜브는 굉장히 높으네요 사라지면 아쉬울 것 같은 기업 중에 지금 이 채널을 보고 계신 것처럼 사실 이전에 없던 서비스를 제공해 주니 유튜브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아쉬운 게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있어요 생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림 4번을 또 보시면 이 브랜드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라는 질문에서도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들하고는 다르게 저 밑에 페이스북, 인스타, 트위터 부정적 의견이 좀 많네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 기업들 중에서도 다음 페이지에 또 보시면 특히 페이스북이 사람들의 타겟이 되고 있어요 어떤 기업이 너무 큰 힘을 갖고 있다고 느끼나라는 질문에 1위가 페이스북이에요 1위가 페이스북 69인데 압도적이네 너무 큰 힘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너무 이게 부정적인 거잖아요 네, 이건 또 중복 응답이 가능한 건데 70% 가까운 사람들이 일단 페이스북을 쓰고 다른 기업들을 쓰거나 말거나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연결이잖아요 사람들 사이를 연결한다라는 걸 하는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소중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어요 그래서 72%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단순히 연결되는 것 그 이상으로 사람들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너무 오래 머물면서 최근에는 좀 문제들이 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나온 다큐멘터리 중에 더 소셜딜레마라는 더 소셜딜레마 이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여기서는 소셜미디어에서 있었던 가짜뉴스에 따른 피해 아니면 소셜미디어 중독과 관련된 그걸 좀 심각하게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물수록 페이스북은 광고주들한테 더 높은 단가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광고 단가를 그래서 플랫폼에 중독되도록 만드는 다양한 기법들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게 더 소셜딜레마의 내용이고 여기서 기업들은 이렇게 플랫폼에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활용하잖아요 근데 그림 6번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내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이 회사를 신뢰하냐라는 질문에서 또 여전히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저 밑에 있고 특히 페이스북이 꼴찌입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고 페이스북이 가장 낮았는데 저는 앞으로 이런 기술 윤리 문제 그러니까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물러서 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시각들이 또 역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런 시각을 뭐 할까요 자극하기 위해서 정치권은 저는 이제 대형 기술 기업들을 압박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술 윤리 문제를 다시 끊어올 수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정의의 문제로 때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뭐랄까요 이념적으로 또는 이제 교조적으로 또 시사 사안을 볼 수 있는 거라서 이게 향후에 소셜미디어 기업 특별히 페이스북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페이북이 제일 취약하게 그 여론조사가 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또 마지막 차트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을 좀 어떻게 보면 심각하다고도 했었는데 페이스북이 지금 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한마디로 돈 벌기 위해서 페이스북은 이 사회를 약간 내버렸다 제가 좀 너무 심하게 얘기했는데 이런 사람들의 시각까지도 있고요 맨 밑에 내용을 보시면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근데 이거는 그 공화당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 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런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너무 진보 편향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가짜 인수를 안 걸러내고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견제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은 앞으로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여기에서 오셨던 많은 분들이 대형 기술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많이 주셨고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 크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정치는 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시베리아 동토층이 이번에 지구 온화 때문에 녹아내리니까 지었던 집들이 무너지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처럼 땅인 정치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저는 이런 기업들을 바라보는 것도 단순히 기술적으로 사람들이 계속 돈을 벌고 있으니까 이익이 늘고 있어 EPS는 어떻고 밸류에이션은 어떻고 이런 숫자의 관점에서만 저에게 이걸 볼 게 아니라 숫자에 다 녹아들어가 있지 못한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런 정성적인 요인들 역시도 좀 중요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기업이라는 건 사실 서스테이너블리티니까 지속가능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현재 이익을 쭉 뽑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토대를 강화시키고 있는지가 사실 주주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빼북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뽑아내고 있는 회사일 수도 있다는 게 김일혁 팀장이나 KB 증권의 시각인 것 같군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대형 기술 기업들을 긍정적으로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계신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들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규제하려고 하는 규제 당국에서 제일 지금 염려하면서 보고 있는 거는 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네들이 검색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에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이 구글이 이 검색 시장을 이용해서 뭔가 하고 있어라는 생각들을 한다거나 페이스북이 큰 거대한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 위에서 이제 뭔가를 또 하려고 해라는 거고요 물론 기술 기업들은 기술이 변화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사업에 이렇게 뛰어들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만들기 좀 뭐하고 시간도 걸리니까 좀 찾아보자 해서 이 기업 괜찮네 해가지고 기업을 인수한 다음에 기존 플랫폼에 이걸 붙여서 그것들을 활용했던 거죠 대표적으로 뭐 좀 옛날이긴 하지만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했던 것도 그거 일환이지 않았을까 검색 시장에 꽉 잡고 있으니까 여기서 사용자들의 검색을 통해서 확인된 데이터들 그리고 사람들의 성향 이런 걸 바탕으로 유튜브에 가장 적합한 콘텐츠를 꽂아주는 거 이런 것들도 기존 플랫폼을 이용해서 새로운 기업들을 인수하고 그게 작던 크든 그래서 그거를 기존 플랫폼 위에서 이제 하도록 그래서 기존 플랫폼을 잘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좋은 평가들을 받았는데 이제는 너무 커지니까 사람들이 얘네들 계속 이렇게 커져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다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움직임들은 좀 의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아마 거의 대부분이 지금 언급된 기업들의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투자하시면서도 이런 변수들을 꼭 한번 염려 혹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시죠 오늘 우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토대 이야기를 좀 해주신 그리고 변수에 대해서 짚어주신 KB진권의 김일혁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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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살다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